오늘은 만물상에 소개되었던 수육을 만들어봤습니다 초간단 재료로 고기를 보들보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? 총 2분정도 설탕 라면 조금만 넣어주세요 연기 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춧가루 자막을 볶아줍니다. 파이팅 소금 전원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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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수분 조리법으로 만든 수육은 부드러우면서도 육즙이 팡팡 터지는 촉촉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데도 완벽하게 잡아준 맛있는 수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